음악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말 알고싶시다의 아나운서 박세하입니다. 네 오늘로 개강한지 딱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죠? 어떻게 하구 여러분들은 계획하신 일들 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저는 작심삼일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부끄럽기만 하는데요. 하구 여러분들은 모두 알찬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가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배울 우리말 과연 뭘까요? 모두 함께 화면 보시죠. 혹시 뇌깔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 같아요? 생각을 아니 한 가지 떠오른 것을 반복하여 생각하다고 이런 뜻 아니에요. 혹시 뇌깔이다라는 말 아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뇌깔이다라는 말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 뇌깔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냥 책 같은 데서 봤어요. 아 그럼 어떤 뜻인지도 아시고 계시겠네요?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되새기는 거. 아 예. 뇌깔이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아니요. 처음 들으신 말이세요? 네. 어떤 의미의 뇌깔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뇌깔이다. 자꾸 되풀이 말한다는 뜻의 뇌다에 전미사 가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보다 자세한 풀이를 알아보면 불쾌하다고 생각되는 상대편의 말이나 행동, 태도에 대해 그것을 거듭 되뇌이는 것이나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마구 떠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 뇌깔이다라는 뜻을 투덜거리다와 비슷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투덜거리다는 남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자꾸 불평을 하다라는 뜻으로 뇌깔이다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녀가 하루 종일 집안일에 대해서 뇌깔이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다. 그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뇌깔였다. 그는 아내에게 몸보신이라도 시켜야겠다고 수없이 뇌깔인다.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 자들이 자유다 뭐다 하고 쬐진 입으로 제 맘대로 뇌깔이며 설치고 다니는 걸 보면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늘어놓았고 심지어는 혼잣말로 똑같은 말을 뇌깔이기도 했다. 오늘이 바로 내놈 제삿날이 될 줄 알라고 뇌깔이면서 그는 언덕 아래로 무섭게 내닫기 시작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마구 짓거리는 말을 가리켜 뇌깔이다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네, 들을수록 신기하고 또 낯선 우리말 같습니다. 바른 말을 더욱 바르게 쓸 줄 아는 노력, 하구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